동현스 동현스 실컷 아, 저 살치고 있는거 같아 첫째 이 마신 안 먹고나서 지금 찍으면 안 찍을까? 나 실필이 가지고 있는데 나는 안 찍어도 돼 아저씨 어디 갔어? 여기서 찍어도 서툴 나와 여기까지 안가자고 왜 이렇게 서툴해? 왜 이렇게 맛있어? 이거 왜 이래요? 이거 눌러도 안 되네 이거 가운데 눌러도 아니, 이거 아니고 파이팅 누워가지고 자꾸 내가 쉬고 쉬는 거야 테레비 다시 따라 함 난 배트비 못 가야죠 여러분 안전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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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이거 안 되겠지? 이거 안 되겠지? 아저씨 아이고 맞아요 그쪽으로 오느라고 아저씨 우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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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앙 우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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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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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